어제 어떻게... 어떻게? 잤어? 어 이제 아침이구나 딱 하니까 새벽 4시야 저녁에 잤는데 덩트 2분인데 이제 푹 잤어 일어나니까 7시야 너도 멈추지도 않는구나 어? 너도 분명히 있어요 시간은 멈추지가 않아요 네? 오오오오 하나 봤습니다 다 아 저 담배 ș리려고요 다음 남순여 преступgil 촬영할 때 이걸 불시에 갖다 대봐요 남아있는 축춘 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태훈이 때문에 온 거 아니야? 네 아 잠깐만요 어 형 담배 아직도 안 피워요? 지금 일주일 동안 안 피운 거야? 진짜 일주일 동안 안 피웠어요? 진짜 안 피웠어요? 뭐 난 미션 지금 하는 중이에요 역시 나간 거 같아 언제까지 안 피워줄 거예요? 계속 안 피우는 거지 뭐 계속 안 피워야지 태훈아 넌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지? 그랬죠 이 바보 형이 영어하고는 똑똑했어 아 저기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진짜 우린 개가서 생명만 하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야?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검사 받기로 하셨어요 그렇지 그나저나 오늘 프리셉스 행렬은 프리셉스 행렬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올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비가 와도 하지 않나? 비가 와도 물 뿌리면서 하는 거래요? 그럼 누가 집에 있지 누가 나와 그럼 비가 와도 나 갈까요? 아니 나 갈까요? 아니 나 갈까요? 진짜로 한 방에 가는 거야? 하하하하 내 소원인데 내가 새설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딸이 어렸을 때 여기 많이 와가지고 봤는데 내가 이걸 직접 탈 거는 내 조금은 생각은 못 했다 이건가? 나는 왕자네. 안녕하세요. 이게 사실은 범죽할 수 없는 것이지. 여기 와서 보시는 이상이. 지금 왕자예요? 빰빰 빰빰 빰빰. 이렇게 해야 되나? 속까지. 속까지는 사이즈별로 두 종류. 속까지는 사이즈별로 두 종류. 이게 여자 의상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을 수도 있어서요. 저희가 연결해서.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거 게려네요? 네. 너도 입어볼까요? 여러분. 공주님을 소개해 주세요. 요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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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하나 모르겠다. 개하나 모르겠다. 탑승하시기 전에 뭐 주인공을 드릴게요. 김태환 씨는 2존으로 탑승하시고 김성민 씨는 5존으로 탑승하실 건데 5존 연기자예요. 아 제 파트너지. 이쪽으로 있어요. 성함이? 야나랑. 야나 씨. 진짜 이쁘요.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? 내가 도와드릴 거세요? 아 아까 락거 Kumar입니다. 아 아 아 브레이트 브레이트 바비. 성함 씨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연 중에 저희는 항상 미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요. 제가 못 듣는데 공연 시작 와서 문이 열리고 마칠 때까지는 절대 개인적인 인상을 쓰시면 돼요. 제가 지금 표정 어떻습니까? 지금요?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셨어요. 네. 네. 내가 소풍이를 얻을 때 제대로 망가졌어. 그럼 나와요. 제가 신선한 누구십니까? 다 같이 한 번? 노래예요? 노래예요. 형, 몰랐는데.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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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나이스. 야, 나. 야, 나 왔어. 하하하하. 퍼레이드를 봐야 하는데, 우리를 보고 있는데, 사람들이. 형이 형님이 백설공주로 나오시는 거예요? 요정 요정? 아이들이 요정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안 켠 거예요 자유의 수산을 짜지 형님 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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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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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ready. 열린다. 열린다. 태훈이 어디 있는 거야? 태훈이. 어디 있었어? 태훈이 형 아니지? 태훈이 형 없지 여기. 태훈이 형. 태훈이 형. 태훈이 형. 태훈이 형 없지? 태훈이 형 없지? 설마? 속이 ancestors? 태훈이 형 없지? Project collapse collapse. 설탕의ener도 dézialismus묘 up! 자산은 여정이야 관장 관장 왈 왈 왈 왈 왈 왈 왈